안녕하세요 스틸룽입니다 우선 제가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드디어 잘나가는 유튜버 데려가만 온다는 제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한번 리뷰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리뷰했던 제품이 요 제품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록포드아이웨어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품 지원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때부터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썼었는데 나식을 해서 이제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을 좀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록포드아이웨어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냐구요? 얼티밋 비전 렌즈라고 최고의 렌즈를 썼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블루라이트 차단은 기본으로 되겠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니까 그리고 전자파 필터를 채용해서 전자파까지 차단되고 또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내구성까지 좋다고 하니까 제가 안 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껴봤었는데요 안경태도 가볍고 그리고 기존의 안경들은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존의 안경들은 뭔가 브라운관 느낌의 모니터였다면 이걸 끼고 나서는 약간 평면 모니터를 처음 보는 기분? 그런 편안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안경은 지금 심플 레트로 안경이라는 블랙 모델 53mm이구요 제가 끼고 있는 실착보다 모델들이 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보이시죠? 이 제품은 심플 레트로 안경이고 그리고 존 레논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와 색상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란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을 말하지만 케이스도 무척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쓰던 케이스들은 그냥 뭐 플라스틱, 아주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케이스도 뭔가 느낌있고 안에도 보증소도 있구요 융도 뭔가 고급스러운 록포드 아이웨어 찍혀있습니다 케이스에도 있구요 네, 뭔가 고급스러운 융도 들어있고 진짜 회사에서 신경써서 만든 그런 흔적이 보이는 그런 안경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보고 계시면 록포드 아이웨어 한번 들어가 보시구요 이상 록포드 아이웨어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저의 다음 영상이 보시고 싶으시거나 다른 영상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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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